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문제는 잘 풀어 봤습니까? 영혼이 들어간 대답하고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대답이 있거든요. 지금 하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영혼이 들어가지 않은 대답인 것 같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험에 우리가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에 이르면 3, 40일, 한 110일 정도 남았거든. 지금 조금 있으면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7월 4일이죠. 조금 있으면 7월 말이라. 조금 있으면 8월이거든. 그럼 휴가 간다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안 한다? 그게 휴가 갔다 이러면 끝자입니다. 아시겠죠? 휴가 갔다 이러면 저를 자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강의실에서 저를 볼 생각하지 말고 산에서 산에서 등기산학회 이야기만 했죠. 그 산에서 뵙도록 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문제 위주의 공부가 되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이 걱정이 되고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또 문제가 걱정이 되고 이렇거든. 그때는 한 음물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푸는 거라고. 문제 자체가 이론이다. 이론 아니다. 문제 자체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한번 봐 볼게요. 목차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진도가 나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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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게 아 맞네. 잠깐만. 대해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문제 풀 분량을 어제 저녁에 풀어왔다 안 풀어왔다? 책 검사하면 제 생각에는 70%는 안 풀어왔어요. 30%는 풀어왔거든. 그러니까 안 풀어왔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와. 풀어올 때는 모르겠거든. 그냥 글만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그 답 틀리고 이런 게 신경 쓰지 말고 문장만 자꾸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주어, 목적, 동사를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딱 접하면 이게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 그럼 이제 만약에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면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등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이제 답은 누가 등록하느냐? 그 주체를 묻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국가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등록은 누가 한다? 국가.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 시험에, 이게 시험에 한 번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럼 등록을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험에다. 모든 토지. 그럼 시험에는 관리 토지 이렇게 나왔는 거라. 이거를 이 문장만 읽었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관리 토지만 등록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모두 주민등록 동본에 출생신고라는 걸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거지. 관리 토지만 등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게 시험하고 관계였거든.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게 이제 토지의 표시다. 표시 아니다. 표시지.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내는 거는 이게 이겁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맞아요? 네. 그러면 등록은 무엇을 등록하느냐 할 때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지. 맞아요? 네. 그럼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한다. 그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 돼. 토지 이동이 돼. 맞죠? 네. 그럼 변했다면은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지 않아야 돼요? 바로잡아. 그건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원칙.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군으로 할 뻔해요. 직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신청은 어디에다가 신청하느냐 이 말이거든. 지력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지력소관청. 그럼 지력소관청이 신청을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력소관청. 그럼 이 두 개는 한 문장입니다. 그럼 결론은 답입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 변했다면은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력소관청. 그러면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자표, 결정은 누가 한다? 지력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는 거라 안 하면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등록할 때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본다면은 토지, 토지, 이동, 이동, 현황, 조사, 조사, 계획, 수립이거든 됐죠? 그럼 여기에서 토지, 이동, 이동, 현황, 조사입니다. 줄이 있었을게요. 그 다음에 조사, 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거를 보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게 핵심이다. 그럼 여기는 시험에 출제를 답으로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력순간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 계획, 계획. 읽어보세요. 시험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절차를 물었다면은 계획 수립이 먼저 온다, 조사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맞죠? 그럼 조사를 했어. 그럼 조사, 부 라는 걸 작성을 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간에 하나 더 붙어. 시이다. 조서, 조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이다. 지력, 정리. 그럼 이걸 잠깐만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다. 있지. 그럼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시이다. 토지, 이동. 맞아요? 그럼 변했다면은 서류를 작성한다, 난다. 시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해야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만 여기서 쓰고 있는 거랑. 맞아요? 네. 나머지 이거는 전부 다 생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럼 이걸 옛날에 시험해낼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이다. 동. 이걸 뭐라고 썼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거를 출제인에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성인을 받아야 된다. 오덱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오늘 네 개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다. 그럼 위에는 누가 있다? 시로리사. 아래에는 누가 있다? 엄면동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걸 하나 더 높여봅시다. 그럼 시로리사 위에는 누가 있다? 국장이지. 그러면 지적에서 주어, 주체를 물었을 때는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답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주어다, 주아이다? 줘. 그럼 이 사람의 업무는 70%라. 70%, 70%. 그럼 나머지 30%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럼 70%는 외울 필요가 없지. 그럼 30%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는데 볼 때 상급기관의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받고 보는 세 개가 있다. 이 세 개를 딱 외우면 돼.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고 했잖아요. 시작. 지범변경, 축척변경, 지력공부반출. 그럼 토지 등록할 때 시로리사가 등장한다 한다. 그럼 저게 틀린 거지. 괜찮아요. 시로리사 성인이 나오잖아요. 토지 등록에 시로리사가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로리사는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 잡았습니다. 시군구 오더와이다. 아니, 걱정하지 말고 지력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지력소관청. 지력소관청이 시이다. 시장, 군수, 구청자. 그럼 계획 수립도 당연히 시군구별로 수립하지. 맞다, 맞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부득이한 게 읍면동별로 오더와이다? 그럼 상식으로 푸세요. 상식으로 푸세요. 계획은 이 사람이 잡거든. 이해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계획을 잡을 수는 있어요? 없지? 이 사람은 계획은 잡을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이 사람은 상급기관에 계획을 잡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게 읍면동별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줄이 좀 여러 개 그어졌거든. 나중에 가면 한두 개만 탁 끊어버리면 답이 바로 탁탁탁 떨어진다. 꼭 문제를 풀어오면서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으세요. 됐죠? 네,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린 지문이 있다. 그런데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거든, 오답노트를.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우리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그렇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럼 토지동 인항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로이사 또는 대르시앙의 성인을 받는 이 지문을 내가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그 틀린 보기 그거 하나만 노트에 옮겨 적어가 탁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로이사 성인을 받아야 되는 건 몇 개? 세 개. 그럼 이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장을 틀렸다. 공룡부문에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거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지체 없이 소유권 시이다. 보존. 그럼 이걸 만약에 이전이라고 쓰면 오덱스다. 엑스. 그런데 이 지문이 틀렸다면 이 지문이 여기가 틀렸잖아요. 여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이 문장만 보기 속에 옮겨 적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결론은 검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거든.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답입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해야 된다. 농지 지들자의 점을 첨부해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해야 돼?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틀린 부분만. 복이 다섯 개가 있다면 그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모르겠다면 그 한 개만 적으면 되지. 두 개를 모르겠다면 두 개 다 적어야 되고. 다섯 개 모르면 다섯 개 다 적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가면 오답노트만 갖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맞다, 맞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오답노트를 만드세요. 이해했죠? 그렇게 다 갑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누구나 다 몰라요. 그러니까 반복이라 반복.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운동이 써리고죠. 써리고. 여러분들 그 이름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핫토치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고스톱. 고스톱에 써리고가 있다. 제가 집에 가서 고스톱을 자주 쳐요. 그런데 결론은 돈 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집에 맞싸인데 돈 따면 돼야 안 돼요?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됩니다. 두 시간만 딱 치면 됩니다. 두 시간 넘어가면 도박이 돼요? 도박 안 돼요? 아니, 고스톱을 치더라도 침목으로 쳤는데 이 두 시간 딱 넘어가면 신경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내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보세요. 세 번 읽고, 세 번 쓰고, 세 번 들으면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세 번만 읽으면 됩니다. 세 번만 쓰면 됩니다. 세 번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거든. 그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는 부동산 공시법 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밴드 속에 합격 보장반이 있는데 김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합격 보장반 가입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10%라. 큰일이다, 큰일 아니다. 10%는 좀 넘어간 거고 30%라. 그럼 70%는 가입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익한데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왜냐? 금요일마다 문제가 와서 1월까지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출해두면 좀 귀찮거든. 그러니까 에이, 뭐 하지 말자. 이렇게가 안 하는 경향이 많아. 그러나 지금까지 만약에 자기가 해왔다면 해왔다면 지금 문제를 받은 문제가 최소한 300문제는 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그걸 반복이라니까 반복, 반복.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12회, 모의고사만 12회를 치거든. 그럼 모의고사가 한 번에 24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240문제, 그럼 48문제, 288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만 하면 합격이다, 합격 아이다? 그걸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해운들 보면 우리가 학원에 주가 메가랜드거든. 그러면 해커스든 에듀웰이든 기타 학원이든 방문각이든 그 해운들 보면 많이 있다. 다른 학원에서는 저를 강의 한 번 듣기 위해서 목매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좀 신통치 않게 여겨요. 신통치 않게 여겨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렇는가 보다. 이러니까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바깥에 제가 산을 자주 가잖아요. 세 번 딱 가면 한 번은 아는 사람을 만나요.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와서 저번 때 말을 걸어요. 공식법 선생님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걸어. 지난번에는 팔당 예봉산에 갔는데 벤치에 그냥 앉아있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도 옆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도 한 번에 쭉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교수님 안 했어요? 이렇게가 만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네요. 별로 인기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합격 보장반은 부동산 공식법 밴드는 다 있다 있다. 그 밴드 공지상에 나와 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꼭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7월 20일 마지막 주 제가 일주일간 휴가거든. 그때 시골에 내려가서 문제 288문제를 만들 거라. 처음부터 그까지 쫙 새로 다 만들어요. 제 컴퓨터에는 문제가 아마 만 개 정도는 있을 거라. 써먹었던 게 그리 많아.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되지 않거든. 법의 개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 꼭 가입을 하세요. 거기 보면 학원 쓰는 칸이 있답다.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 송윤아 이라면 갈로 열고 김포 중앙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럼 저한테 거기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저 여러분들 한 번 이름 딱 들으면 저 다 압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물어보고 까먹는 건 없어요. 한 번 이름은 다 알거든. 딱 보면 누가 가입했다? 누가 가입하지 않았다? 오늘 누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안다? 모른다? 압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됐어.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래 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 지적은 지적은.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적은. 자 이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뭐가 있다? 소유제.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배우러 들어가거든. 들어갈 때 네 개의 용어는 확실히 알아야 돼. 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 네 개의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의 표시가 알아야 되겠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지목, 면접, 경계, 좌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그냥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지. 있다면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쓰면 된다며 자기 집 주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이잖아요. 그럼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이게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대가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지목. 500이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너무 너무 쉽잖아요. 오케이? 이걸 꼭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피부에 와닿게. 그러면 하나의 용어가 됐어요. 이게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여섯 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다 있다.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지. 공시직화가 변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표시 토지 이동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공부? 지목공부이라면 시이다. 대장 도명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은 시이다. 토지 대장 임랴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랴 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여기 지목공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무슨 소관청? 그럼 지목소관청이라는 말이 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지목소관청 위에는 시누리사가 있고 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있고 밑에는 읍면동이 있다 있다. 그럼 요게 딱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렇게 다음 지목소관청입니다. 네 개의 용어를 딱 알고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소관청이 이렇게